안녕하세요. 이탈리아어 기초 문법. 여러분들은 비타미나 슬비아입니다. 오늘은 본강의 23강. 렛츠온의 23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비교급입니다. 여러분들 비교급에서 우리 동등비교, 그리고 비교급 규칙, 불규칙까지 해서 이번 강의에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등비교입니다. 여러분들 동등비교 별거 없죠? 그렇죠? 우리 꼬메 이거 사용방법만 잘 알고 있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왕초보에서 배운 동등비교, 꼬메 사용해서 같이 문장을 구성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슬비아는 너만큼 훌륭하대요. 여러분들 훌륭하다라는 형용선으로 브라보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꼬메를 사용하시면 됐었는데, 그렇죠? 우리 왕초보에서는 제가 그냥 꼬메를 사용해주세요. 꼬메를 사용해주세요. 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점점점에 형용사가 있으면 되겠고요. 앞에 꼬지가 생략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래서 꼬지 꼬메. 이탈리아 원서, 우리 이탈리아 문법 원서를 보면서 공부하게 되시면요. 앞에 꼬지가, 앞에 괄호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꼬지 거의 안 씁니다. 꼬메만 주로 사용하는 추세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 이 문장을 여러분들 장문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실비아의 브라바. 여기까지 하고 누구처럼 꼬메, 데. 너만큼. 너처럼 실비아는 브라바해.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꼬메가 전지사적인 용법이어서 뒤에 너가 나올 때 그냥 꼬메, 뚜! 라고 하면 안되겠고, 꼬메, 데. 라고 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아의 브라바, 꼬메, 데.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스타는 피짜만큼 맛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맛있는 이라는 형용사, 번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라 파스타에 부어나, 고매, 라 피싸. 가 되겠습니다. 자, 라 파스타에 부어나, 고매, 라 피싸.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꼭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꼬메을 사용해서 우리 장문을 해볼 때 너는 강아지처럼 귀여워. 우리 네가, 내가 한 것처럼 해. 우리 하나 단어처럼 사용하실 수, 사용해도 됐었죠. 우리 꼬메가 꼭 동등비교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라,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로 해서 우리 문장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꼬메가 맨 문장 앞에 나오고 의문문이면은 우리 의문사 꼬메여가지고 어떻게라는 의미가 돼서 꼬메스다이 하면 넌 어떻게 지내? 라는 문장이 됐었지만 우리 문장 중간 평서문에서 등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뭇처럼, 뭐뭇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굳이 뭐 동등비교니까 똑같은 것끼리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꼬메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뭇처럼, 뭐뭇같이, 뭐뭇만큼 이라는 의미가 돼서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너는 강아지처럼 귀여워. 랍니다. 그리고 개는 까네예요. 까네가 되겠고요. 강아지는 바로 꾸촐로가 되겠습니다. 조그만한 애기 강아지를 우리 꾸촐로라고 하는데요. 자, 귀엽다가 까리노가 되겠습니다. 너는 귀여워. 세이 까리노. 모처럼 꼬메, 운 꾸촐로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 까리노 형용사여서요. 우리 사람에 따라서 형용사 성수일치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처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FIRE 동사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FIRE 이거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너 해. 어떻게? O FATO IO. 내가 했던 것처럼 너 해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는 지금 명령하고 있고요. 자, 뒤에는요. 직설법 근과거로 내가 한 것처럼 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IRE 꼬메 오파또 이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제 꼬메 우리 왕초보에서 배운 거고요. 자, 사실 우리 동등 비교해서 꼬메 뿐만 아니라 우리 꽈또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꽈또는 앞에 땅또가 사실 생략된 형태고요. 요즘은 땅또 많이 사용 안 하고, 자, 꽈또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꼬메처럼 우리 꽈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사용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거까지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 우리 꽈또를 이용해서 한번 장문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가방은 희귀한 만큼 비싸대요. 자, 여러분의 희귀한은 우리 RARO 였고요. 비싸는 costoso 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장문해 보면 꼬르사, 보르사, 에코스도사, 꽈또, 랄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문장에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뭐죠? 이 보르사에 대한 이 형용사 두 개를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자, 보르사랑 또 다른 뭐 막기나라든지 또 다른 명사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형용사끼리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희귀한 만큼 비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등비교라 하면요. 꼭 명사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형용사끼리도 비교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행하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유용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장은요. 위치하레 에우디레, 구안도, 스튜디하레, 아스코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뭐죠? 뭐랑 뭐죠? 우리 줄 쳐놨죠? 여행하는 것과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동사랑 동사네요. 여행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렇게 동사랑 동사가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 동사와 동사끼리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 꼬매를 한번 보면요. 꼬매를 한번 보면 다 명사죠. 뒤에. 자, 그런데 우리 구안도를 다시 보면 다 어떤가요? 형용사, 동사죠. 그렇죠? 자, 사실 문법적으로는요. 문법적으로는 구안도와 꼬매 두 개 다 호환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요. 주로 우리 명사끼리 비교할 때는 우리 꼬매를 사용하고 그리고 형용사나 동사끼리 비교할 때는 주로 꽘또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래도 명사끼리 비교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꼬매를 더 많이 듣게 되실 건데 자, 여러분들 꽘또랑 꼬매 이것도 둘 다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동등비교에서 꼬매 이미 배웠던 거고 자, 이번 강에서 꽘또, 세로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꽘또도 우리 동등비교에서 사용하고요.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로 가겠습니다. 너가 더 우월해, 너가 더 열등해 이런 비교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삐우와 매노 같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삐우 사용하면 더 뭐뭐하다. 매노 사용하시면 덜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D를 사용해서 비교명사를 뒤에 넣었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슬비아는 마리아보다 더 아름답대요. 어? 더라는 말이 없네요. 더 아름답대요. 자, 여러분들 슬비아는 마리아보다 더 아름답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슬비아의 비오멜라, 딘마리아.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지금 비교 대상이 마리아 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친구 뒤에 D를 붙여서 딘마리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형용사 앞쪽에 삐우 놓는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슬비아의 비오멜라, 딘마리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루카는 마르코보다 더 빨리 요리한데요. 자, 여러분들 더 빠르게, 빠르게 라고 하면 우리 품사가, 그렇죠? 우리 형용사는 아니에요. 빠르게니까 우리 부사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부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우리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카 꾸치나 비우 멜로 체멘 데 니 마르크. 좀 더 뭐뭐한 것 앞에다가 삐우 넣어주시면 돼요. 형용사건 부사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품사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비교해서. 자, 반드시 우리 삐우의 위치 잘 찾아주시고요. 자, 루카 꾸치나 비우 멜로 체멘 데 누구보다 디 마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형용사 한번 같이 살펴봤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부사도 넣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저 검정색보다 덜 비싸다. 아, 이제 매노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나 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덜 비싸다 해서 questa è meno costosa 라고 얘기합니다. questa가 여기서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성 단수 명사인가 봐요. 그래서 questa 그리고 costosa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 대상이 뭐예요? 저 검정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것을 의미하는 꼬엘로 사용하시면 됐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꼬엘로도요. 여성인가 봐요. 그 대상이 여성 단수인가 봐요. 그래서 꼬엘라가 됐고요. 우리 색상 형용사는 명사 뒤쪽에서만 수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색상 형용사이기 때문에 수식하는 명사에 맞춰서 성수일치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저 검정색 할 때 꼬엘라 네라지, 꼬엘라 네로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덜 비싸네요. questa è meno costosa di quella 네라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루치아노보다 덜 유명화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네요. 그렇죠? 그래서 è meno famoso di 루치아노 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노의 사용 방법도 삐오와 똑같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삐오와 메노 한 번 살펴봤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비교 명사라고 제가 깜빡깜빡 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비교 대상 앞에 우리 D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è meno famoso di 루치아노 di 루치아노 라고 했죠. 자, 그런데 뒤에 명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가 오는 경우에는요. 우리 비교 대상 말할 때 D가 아니라 우리 깨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새로운 이야기죠. 자, 보도록 할게요. TV를 보는 것보다 축구를 하는 것이 더 즐겁댑니다. 여러분들 자, TV를 보는 것과 그리고 축구를 하는 것 지금 우리 동작을 동사를 비교하고 있네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조카레 칼초 이게 우리 축구를 하다죠. 축구를 하다고 삐우 니바르텐데 더 재밌대요. 자, 뭐보다 무엇보다 고아르다 렐라티브 TV를 보는 것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동사와 동사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그때 우리 D가 아니라 깨를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TV를 보는 것 보다일 때 우리 여태까지 배운 바로는 D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자, 여러분들 동사와 동사를 비교하실 때는요 D가 아니라 깨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카레 칼초 에피우 디바르텐데 깨 구아르다 렐라티브 라고 해주셔야겠고요. 자, 동사뿐만 아니라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코는 영어 카다기보다는 내가 부지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랑 뭐가 지금 비교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영악한 거랑 부지런한 거 그러니까 부지런한 그리고 영악한 형용사끼리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는 비교 명사였는데 여기 또 형용사끼리 비교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도 뭐뭐 보다라고 할 때 반드시 깨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보도록 할게요. 마르코 에피우 릴리젠테 이 푸르보 사람들이 아, 마르코 보고 푸르보하대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 친구가 푸르보한 게 아니라 딜리젠테 한 거야. 굉장히 부지런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부지런한 것과 우리 푸르보한 것 우리 영악한 것 형용사끼리 비교하실 때도요. 뭐뭐보다 라고 하실 때 디가 아니라 깨를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동사, 동사 형용사, 형용사의 경우 뭐뭐보다 라고 하실 때 깨를 사용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 보실게요.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보다 우리들에게 더 숙제를 많이 줬대요.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우리들한테 숙제를 더 많이 줬다고요. 이것도 우리 비교할 수 있겠죠. 그때도 우리 깨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페스토레 아 나 또 이 콤피띠 이 프로페스토레께서 콤피띠를 주셨대요. 콤피띠가 우리 숙제죠? 콤피띠를 주셨대요. 누구한테요? 아 노이인데요. 더 줬대요. 우리에게 더 줬대요. 누구보다 너희들에게 보다. 그렇죠? 우리 이런 식으로 아 노이와 아 보이 전치사절 전치사절 전치사를 끌고 오는 절 이 친구들끼리 비교할 때도 반드시 D가 아니라 뭐가 온다? 깨가 온다. 그렇죠? 뭔가 좀 명사 외에 특이한 친구들 있죠? 특이한 친구들끼리 비교할 때 뭐뭐 보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D가 아니라 주로 깨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너는 일을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를 지금 누구랑 누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빨리 하는 것과 정확하게 그러니까 빠르게와 정확하게 지금 부사와 부사를 비교하고 있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debilaburare più precisamente que velocemente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recisamente와 velocemente 이 부사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D가 아니라 깨를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일을 해야만 해 더 정확하게 빠르게 하는 것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고요. 이제 비교급 불규칙 또는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불규칙 별거 없죠. 우리 좋은 베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더 좋은 할 때 삐오베네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였죠? 그렇죠? 멜료였습니다. 이 친구 우리 왕초보에서 한강 빌려가지고 멜료에 대해서만 우리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바로 장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까르도는 춤을 잘 춘대요. 잘 춘대요. 이거 비교급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리까르도 발라베네 끝! 리까르도는 춤을 잘 춰요. 리까르도 발라베네 인데요. 여기서는 더 잘 춘대요. 누구보다? 나보다. 비교 대상이 명사네요. 그렇죠? 그래서 리까르도는 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어떻게 될까요? 리까르도 말라 비우베네 인가요? 아니죠. 멜료 디메 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리까르도 말라 멜료 디메 그렇죠. 비우베네 아니고요. 불규칙이어서 멜료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레 입니다. 말레 는 또 처음이네요. 그렇죠? 사실 좀 부정적인 단어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왕초보에서는 제가 다뤄드리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도 기초 문법이니까 한 번쯤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레 가 이제 나쁜이죠. 나쁘게라는 뜻인데 더 나쁘게라는 의미로 해서 빼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빼또를 사용하는데 제 상태가 나빠요 라고 얘기할 때 스토말레 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거 정말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진짜 정말 상태가 안 좋아서 스토말레 라고 얘기하는데 더 상태가 안 좋아졌대요. 자, 제 상태가 어제보다 더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스토뷰 말레라고 할까요? 아니죠? 스토패쪼 언제보다 디 예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스토패쪼 이러면 뭔가 조금 허전해요.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스토패쪼 디 예리 이게 조금 더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보실게요. 비교급 강조네요. 비교급 강조라면 별거 없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실비아는 마리아보다 아름답다. 비교급이네요. 자, 그런데 다음 문장 보시면 실비아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아름답대요.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훨씬 여기서 사용하는 훨씬이 바로 비교급 강조인데요. 비교급 강조 별거 없습니다. 삐우 앞에다가 몰토 땅토 구지 셋 중에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데 몰토가 가장 익숙하시겠죠? 아무래도 몰토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이 땅토 또는 구지 를 넣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바로 비교급 강조 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비아는 마리아보다 아름답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실비아의 비우 벨라 딘 마리아 쉽죠? 자, 그런데 훨씬 더 아름답대요. 자, 여러분들 훨씬이라고 하면 요 셋 중에 하나를 비우 앞쪽에다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실비아의 몰토 비우 벨라 딘 마리아 땅토 비우 구지 비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비아의 몰토 비우 벨라 딘 마리아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실게요. 티비를 보는 것보다 축구를 하는 것이 더 즐겁대요. 아까 본 문장이죠. 그래서 에 쥬카레 아칼초 에 비우 디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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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훨씬 더 즐겁대요. 훨씬 더 즐겁다 라고 하면 별거 아니고 요 주에서 하나 비우 앞쪽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쥬카레 아칼초 에 다 비우 디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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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토 비우 상관없고요. 고지 비우 상관없습니다. 비우 앞에다가 셋 중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겠고 진짜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는 루치아노보다 덜 유명하답니다. 여러분들 메노 사용한 문장이죠. 기억나시죠? 방금 한 거. 에 메노 팜오소 디 루치아노 라고 얘기하는데 훨씬 덜 유명하대요. 그쵸? 자, 그는 훨씬 덜 유명하다. 고지 를 사용해 주셔서 에 고지 메노 팜오소 디 루치아노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비교급 강조 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퀴즈로 이제 진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차가 자동차 보다 빠르대요. 여러분들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요? 그쵸? 기차와 자동차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일드레노 이드레노 에피우 벨로 다음에 우리 뭐뭐 보다 자리인데 우리 뭐뭐 보다 에다가 딜을 사용해야 될까요? 걔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쵸? 우리 여러분들 맞기나마 트레노 가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명사끼리 비교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딜을 사용해 주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 일드레노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관사 그리고 트레노 가 왔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교하실 때는요. 웬만하면 무게를 똑같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드레노라고 했으니까 마끼나 앞에도 정관사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니 마끼나보다 디와 라가 합쳐진 넬라 마끼나 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좀 잘 참고해 주시고 따라오세요. 나는 노래 듣는 것보다 책 읽는 것이 더 즐거워요. 노래를 듣는 것과 지금 책을 읽는 것 동사로 지금 비교하고 있네요. 에피오 디베넨트 레츠레 일리브로 그 다음에 아스콜 타렐 라 무시카 동사끼리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일까요? 게일까요? 그렇죠. 게가 되겠죠. 그렇죠? 에피오 디베넨트 레츠레 리브로 게 아스콜 타렐 라 무시카 가 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문제예요. 고기보다 샐러드 가 더 맛있어요. 샐러드 에로 끝나는 여성명사입니다. 라 라 가르네 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고기보다 샐러드 가 더 맛있어요. 다 명사끼리 비교니까 D가 나오겠네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보기로 보니까 둘 다 D예요. 그런데 하나는 D 플러스 정관사고 하나는 그냥 D가 나왔네요. 어떤 게 맞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비교 대상이 앞쪽에 보니까 벌써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정관사를 넣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린슬라다 에비 모아나 네라 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비교급 해봤습니다. 동등 비교에서부터 우등 열등 비교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비교급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자 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